정준형의 심심탑화 가을팀집으로 낮에 함께하잖아! 더 스타 홍준형씨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난리잖아! 홍준형씨가 제주도 촬영 중에 갑자기 사라지셔서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형씨 나가면 아주 고생해요. 사랑의 배터리 띄워드릴 테니까 어서 돌아오잖아! 자연스럽다, 저게. 어디까지 가세요? 네가 원하는데. 정말. 어? 핸드 없다! 없어 없어. 어머, CG네. 너무 반했다. 정말 이 장면이 들어가네. 내 너를 알아 봤을 때. 아, 뭔 일이 많아! 아! 지금 촬영 들어가나요? 잠깐만요. 윤선아! 언니 얼굴 한 번 찍고 가자. 아! 아! 그 남자요? 그때 그... 전 그 남자 변태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쳐다봐? 그래요. 다 이해해요. 토스트 홍준형 만났으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지. 좋겠다. 확실히 내 앞머리 내리니 너무 귀엽고 고마워! 제가 전 영화 좀 보고 있습니다. 아우, 이걸 해 좀 하러. 아, 그래. 사진 썼다. 기절! 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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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녀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좀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마이 똑같았어요. 심지어 끼 부리는 것까지, 두여. 끼 부리는 것도 같았대. 끼 부리는 것도 같았대. 되게 점장 계획이야. 여기 왜요? 여기 뭐 있어요? 아, 그래. 맞아요. 비주얼 플러스 가창력과 송진이 형. 너 노래 듣고 싶어서 그래? 1, 2, 3, let it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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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start. 미컷! 근데 그냥 본인이 멈춰있는 거죠? 네. 우리 진영이 맞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진영이가 맞는데. 이 털, 이 털의 촉감. 어허, 아니 이거 팔이, 팔에 이 많은 털들은 무엇이란 말이오? 이 털의 촉감, 분명히 맞는데. 이 한 손에 들어오는 턱. 이 털의 촉감 전, 이 털의 촉감. 지금 뭐 하실까? 채팅을 어떻게 하실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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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진영아. 너... 너, 내 진영이 맞지? 400년 동안 진영이를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이렇게 내 눈앞에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 우리 둘의 첫 만남? 어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 모양인가. 오, 진영 씨. 가장 중요한 씬이죠. 첫 만남, 첫 만남. 노래 나의 운명. 오, 좋아. 예쁘다. 400년 전 진영이와의 만남은 너무 운명 같았어요. 내가 첫눈에 반했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죠.